밥상 공동체 복지재단 연탄은행이 코로나19로 2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사랑의 석탄을 전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이번 방문으로 키르기스스탄 11개 마을에 석탄을 지원하고 노후 농수로 설치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이날 지원한 석탄은 동절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아르차베식 외 10개 마을 일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해외 빈민국가에 대해 국가적 이념을 넘어 선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